복합 민원 지금 우린 뭐 배우고 있어요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와 관련해서 절차 파트에서 복합 민원 절차를 배우고 있어요 그 복합 민원 절차에서 나오는 것이 의제 제도입니다 원래 같으면 복합 민원, 민원이라는 건 신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요구하는 게 다 민원입니다 A허가와 B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쪽에도 신청을 하고 이쪽에도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한 군데 몰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집중요 이게 중요합니다 집중요 집중이라는 건 한쪽으로 집중이 돼서 의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의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A허가를 받으면 B허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집중요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의제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 결론부터 알아두십니다 절차 간설화를 위한 제도 취재가 있기 때문에 절차 집중은 긍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집중까지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파트예요 기본강의에서 좀 자세히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의제 범위 집중요 학설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왜? 집중됐으니까 따라서 절차 집중은 긍정하는 겁니다 그게 제도 취재니까 그렇지만 의제 인허가의 요건 실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체 요건, 요건 절차를 빼서 실체 집중은 부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논리맥락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기본강의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의제 제도가 뭔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결론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만의 인허가의 조만간 박하라 려 많은 관계에 있는 인허가의 고통강의 지절 attached 감사합니다.